보험학 33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드님 제가급여 이번달까지 하고 없어진가요? 아니에요 7월달까지 합니다 7월달 자 PMP님 가족요양제도 좋은 제도 같아요 저도 어머니 아프신데 고등에 불편하시고요 요양고사 공부해봐야 할까봐요 맞아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하니까 자격증 따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 자 보험월드님 어르신들을 요양등급 신청하셔야 해요 그거 당연하죠 당연히 수급자 당연히 요양등급 받으셔야 되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족 누군가 간병을 할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